유희십 남자 800m 우승자 지성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대구 체육고등학교 다니는 지성환이라고 합니다. 오늘 많이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중거리 경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오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승하셨습니다.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1등 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기록도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. 1등 할 줄도 몰랐는데 기록까지 잘 나와서 오늘 가장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? 코치님과 감독님과 부모님. 그러면 우리 코치님께 한 마디 해볼까요? 영상 편지? 코치님 감독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중거리 경기가 스피드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한 경기잖아요. 어떤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3월, 4월까지 계속 아파서 긴 훈련은 못하고 짧은 것만 중점으로 두고 뛰었어요. 그래도 훈련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성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 지금까지 지성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 한 빨리 장치님들 1등 할 수 있도록 한 번 보고 계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